4.13 p.m. 옥토버 10, 2019 여기 화이트하우스 4.13 p.m. 철취해서 미서비스 하거든 그래서 I came here 코리안 컬처럴 센터 와시단디쉬 한국 문화에서 영화 보내거든 투타임스 오먼스 그래서 미가 투데이 또 무비 보러 가고 6.30 p.m. 에 오픈해요 얼굴이 콜에서 왔네 찌양도 왔고 캠프도 왔고 캠프 다왔어 총아치되어 있는 거 갖고 다니고 멧돼지는 망치 갖고 안 돼요 와이트하우스 멧돼지 망치 갖고 안 돼요 멧돼지 멧돼지들이 좀 문화적이 돼가지고 산에나 나타나고 되게 동매하다고 집 하나 지워져라 골드워크로스 스트라스 여기 한국에도 많이 왔네 스웨디쉬 블로그 스웨디쉬 블로그 있는데 블로그다 네이버닷컴 스웨디쉬 크로스 UFO 크로스 UFO 거기 가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어 뭐야 어 뭐지 어 크로스 골드 크로스 서칭 유튜브 크로스 이러면 되고 이거 봐도 비특이 난다 이거라 아이고 가만히 봐라 얘들아 2반 보여 중소 어 여기 한국에서 만나면 어 아이고 성계야 돈을 주먹어 어 자 이제 가자 자 이제 나가 뽀떠떠떠떼 피음이니깐 오버드에 가했어 어 어 어 돈을 주먹어 어 돈을 주먹어 어 어 어 예수 그리스 안에서 한마음한 뜻으로 몸과 마음과 정성같은 뜻으로 해서 돈을 주먹어 다음차 간다 내 똘들어 해라 어 한인의 비상을 쌈쌈하게 알린다 전세계다가 전세계를 지켜봐왔어 2009년도서부터거든 예를 들어 자꾸만 비싸지 마셨잖아 어 패설 조윤기 김성광 어 시임 하사라베옵니다 어 어 다왔어 아까와서 비찬나 얘네들은 자꾸 이게 비트윈으로 어 어 어 골드옥크로서스라데시오서 진지키마디 세윤이형 어 이거 지니하고 동역이 왔나 그런거에요 어 어 골드옥크로서스라데시오서 진지키마디 자 여기 지금 불이 빠겨나가지고 자 했어요 어 어 어 수전투 어 자 여기 와이트하우스에요 지금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